아니 제습량 10배 이상 차이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심지어 이 제품이 가장 저렴한 제품이야 아니 누가 이렇게 제습기를 5대나 가지고 실험을 해요? 야 진짜 아니 누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윤입니다 오늘은 축축하고 꿉꿉함을 없애주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제습기 내돈내산으로 인기 브랜드 4종과 작동 방식이 다른 한 개의 제습기를 구매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제습 능력부터 치명적인 단점들까지 낱낱이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제품은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것 중 일반적으로 20평에서 30평대 아파트에서 사용되는 시그니처 제품입니다 당연히 용량은 크면 클수록 성능은 좋아지는데요 평수 선택 방법이나 제습기 종류에 따른 장단점 등 정말 짧게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성능 비교이다 보니까 건조식을 빼면 가격대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골랐는데요 선호도가 높은 위닉스 뽀송과 LG 휘센을 편의 기능이 최신화되어 있는 코에이 노블 제습기를 그리고 공기청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쿠쿠 공기청정 제습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쓰이진 않지만 건조 방식 제습기도 궁금해하실까봐 저온이나 작은 공간에서 쓰기 좋은 건조식 제습기, 아이디스 제습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바로 제습 테스트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제습기가 공기 중에 습도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지 확인해봤는데요 1시간 정도 측정한 결과 위닉스와 LG 휘센이 한눈에 봐도 가장 많아 보이네요 그리고 어떤 제품이 가장 빠르게 실내 습도를 낮추는지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가습기로 비가 오거나 장마철 평균 습도인 80%까지 올린 후에 적정 습도까지 낮아지는 시간을 확인했는데요 앞 실험과 마찬가지로 위닉스가 가장 빠르게 제습이 되네요 용량이 제일 커서 그런지 제습 능력은 위닉스가 압도적인 것 같은데요 근데 가격은 제일 저렴한 것이 함정 다음은 제습기를 썼을 때 이상하게도 조금 더 더워지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습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더운 공기를 내보내기 때문에 온도가 약 1도에서 2도가량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습기를 켜고 1시간 후에 주변 온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약 0.6평 정도 되는 밀폐된 아크릴 박스 안에서 실험한 거라 오픈된 공간보다는 상승한 온도가 전체적으로 높긴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온도 변화가 가장 적었던 건 코에이 가장 높았던 건 쿠쿠인데요 건조식 제습기도 똑같은 조건으로 진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냉각식보다 약 2배 이상 더 상승했는데요 건조식 제습기는 내부에 히터를 사용해서 뜨거운 바람을 내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조식은 더운 여름철이나 결로제거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네요 대신 냉각식의 경우에는 정말 추운 영하에 가까운 환경에서는 잘 작동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럴 때는 건조식이 유리하겠죠 이번엔 장마철 가장 난감한 빨래 말리기 건조기 돌려서 옷이 줄어드는 것이 싫거나 장마철 빨래가 잘 마르지 않아서 제습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요즘 제습기엔 대부분 의류건조 모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류건조 모드에서 어떤 제습기가 가장 빠르게 젖은 수건을 말릴 수 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2시간 동안 건조한 결과 쿠쿠로 건조한 수건이 가장 많이 말랐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건조식 제습기도 쿠쿠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제습기 최대 골칫거리 소음 테스트인데요 특히 늦은 밤 웅웅 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이 스트레스는 진짜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번엔 어떤 제습기가 가장 조용한지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강풍과 약풍으로 소음을 측정해봤는데요 그리고 코에이와 LG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음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저소음 모드는 약풍보다도 얼마나 더 조용해질까요? 확실히 저소음 모드가 소음이 덜한데요 특히 코에이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은 조용한 저소음 모드가 있는 모델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어컨이 집에 있는데 굳이 제습기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에어컨도 제습이 가능한 건 맞지만 희망 온도를 높게 설정해 두신다면 사실상 제습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제습 설정을 에어컨은 온도, 제습기는 습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조금 더 명쾌한 설명은 저희 별도 영상 참고해주세요 에어컨보다 오히려 스타일러의 공간 제습 기능이 제습기와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용량의 제습기와 스타일러를 놓고 제습기만큼 빠르게 제습을 할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서 전보다 오래 걸리긴 했지만 역시 제습기가 습도를 빠르게 제거하네요 그래도 스타일러 가격과 제습기 가격을 고려하면 올인원으로 스타일러를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최대 제습 모드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코웨이가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조식은 소비 전력량이 정말 크게 나왔는데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제습기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나에게 꼭 맞는 제습기를 찾았는데 구매가 나을까요? 아니면 렌탈이 나을까요? 구매했을 때 5년을 쓴다고 가정하면 전체 내는 비용은 평균 20에서 30만원 가량 저렴합니다 하지만 렌탈 계약 시 제공되는 현금 사은품 혜택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그 차이는 줄어들고요 제휴카드까지 사용하시게 될 경우 오히려 렌탈이 더 유리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동안 렌탈을 모두 이행하실 경우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가 있고 렌탈 기간 중 무상으로 AS 및 케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미생적으로도 훨씬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3년마다 현금 사은품 받으시면서 다른 모델로 교체하고 계시죠 렌탈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대표 번호로 전화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